이번 주 26일입니다. 토요일에 미주미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거죠. 오후 4시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아마 매주 토요일 또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체력 소유자들이죠. 미주미 분들도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만 정말 참 열심히 하시는 미주미 분들 저희가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오늘 아침 라이브 콘텐츠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뉴스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삼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글쎄요. 천만 명 확진이니까 누적으로 천만 명 확진이 되니까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확진이 됐는데 정프로는 안 됐다 이거지. 그런데 지나갔을 것 같아.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예전에 기침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나간 것 같아. 그때 지나간 것 같아. 스텔스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두 배는 된다고 봐요. 두 배까지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얘기고. 어쨌든. 같은데. 그래서 뭐 한때는 우리가 K방역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범적인 그런 방역 시스템인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K방역이라는 얘기를 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죠. 22일 기준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92일 만에 거의 그러니까 2년 조금 넘는 기간이죠.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게 오리지널 코로나19에다가 델타 변이에다가 오미크론 또 요즘 BA2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제죠.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47만 527, 5276명. 그래서 누적으로 1041만 명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된 이후로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정점 찍고 내려온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의 사례들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60만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좀 줄었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줄긴 줄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함께 있는 거죠. 정의용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에서 뭐라 그러냐.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가 20%가 돼야 정점이 된다는 것은 정해진 선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해당 책임자로서 할 얘기죠. 검진율, 자가 면역 보유율, 예방접종률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대비 확진율로만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손형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또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주 같은 요일에 국내 확진자 35만 2천 명 수준과 미세가 줄어들긴 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런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20%라는 게 황금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는 나라의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와 함께 살았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온 전염병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당장 정프로와 저 사이에 이게 지금 놓여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아니요. 까먹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플라스틱 이거. 이거 만드는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상장사예요? 이거 원재료를 만드는 상장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경제적인 어떤 양태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변했죠. 좀 이따 부동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코로나 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딱 한 마디 그게 뭐냐면 직주 근접이었거든요. 직주 근접.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워야 된다. 넓은 거 필요 없다. 왔다 갔다. 왜냐하면 세대 분리가 되고 짝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런 건데 뉴욕의 맨하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롱알랜드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조금 더 멀리 가더라도 쾌적하고 넓은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노동의 공간이 이제 사무실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부서별로 영구 재택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이 직군은 재택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내에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명령이 나오는 직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줌으로 방송을 한다는 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가는데 줌으로 하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인류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럼 이런 패턴이 없어지겠냐 이거죠. 그리고 파우치 소장 얘기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마는 오미크론이 없어지면 또 완전히 전염병이. 그리고 비교적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류의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기성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 경제 어떤 인프라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이번에 크게 온 영향권 하에서 우리 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쿠팡 안 썼었거든요 사실. 쓰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쓰니까 불가역적이에요. 다시는. 마트 잘 못 가시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던 어떤 소비 패턴으로의 진입이 그걸 획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아요. 너무 미시적으로 리오프닝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2년 동안 전 국민의 5분의 1이 20%가 이 전염병에 걸리는 그 국면에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경제 또 우리의 투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 아래서 우리의 다음 투자 우리의 다음 경제활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20%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30%, 40%는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떨어진다 싶더니 다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또 보합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또 가는 게 아니냐. 세정부 출범과 또 맞물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한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부동산 시세 이걸 전해드렸던 이유가 뭔가 이 큰 변화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둘째 주 14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해서 어쨌든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던 강남구와 5주째 하락했던 송파구가 각각 지난주 0.01% 하락세에서 가격 변동이 없는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서초구 역시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대체로 뭐 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수도권으로 이제 하락세가 확산이 됐고 서울 외곽 은평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구로 금천 이런 데가 먼저 시작했었는데 제가 한 달 전서부터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도 미세하지만 하락세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양천 서초 강남 송파 하락세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통계를 보시면서 저게 맞냐 지금 강남 서초의 초고가권 아파트들 지금 호가가 엄청 뛴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면 강남구 아쿠정동의 신현대 구현대라든지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레미안 퍼스트 이런 데들 호가 꽁충 뛰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구의 전체적인 거래 통계를 보여드린 것.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천 서초 강남 송파라는 게 서울에서 가장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고가권 아파트의 하락세는 멈추고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건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비교적 전 정부에 비해서 완화하면서 물론 이제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퀘션마크입니다마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한 규제를 풀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죠. 양천은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서초, 강남, 송파 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가권 아파트가 이렇게 했는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대선 이후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종부의 민간 영역에서의 주택의 확대, 공급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시장에 먹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아마 집값의 향배가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놓고 보면 당선이 확정된 게 9일 날이니까 지금 23일이니까 한 2주 정도 가까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2주 동안에만 놓고 보면 고가권 아파트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수혜를 잇는 그 지역에 대한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우리 내부의 어떤 수요 공급 경제 상황에만 좌우되는 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산 가격도 금리 상황 미국의 금리가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라는 건 사실은 부동산 수요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3월 둘째 주 기준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서초강남 송파 양천의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그런 가격의 변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N화는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N화 가치가 6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까? 원래 N화는요, 위기가 오면 달러보다 더 강한 그런 화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도 N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거 말고요,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N화가 거의 수직 낙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직 낙하요? 네, 보십시오 지금 2021년 1월 1일에 달러당 N화 가격이에요 103.2N이잖아요, 저게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120N 4.6이에요, 46이에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저로 10여 퍼센트 빠진 거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N화는 원래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N화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통화인데 저렇게, 그러니까 저기 보면 타이틀이 안전자산 N화값은 자유낙하 중이다라는 저 말이 저희가 30년 동안 금융시장을 보면서도 저렇게 단기간에 N화가 달러 대비해서 빠진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건데 진짜 과거의 N화라면 상상하기 힘든 거라는 거죠 왜냐? 실물견이나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질 때마다 일본의 N화는 미국 달러와 함께 국제자금이 폭풍을 피해가는 주요 피난처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N화값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부터 4개월 동안 달러당 110엔에서 80엔 대로 오히려 한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미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N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통화들은 되게 약했는데 N화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N화는 안전자산이라는 등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아, 일본 정부, 일본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 N화 약세를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 물러갔지만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뭐냐면 N화 약세로 뭔가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금융시장을 완화시키고 그러면 N화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 N화가 약세가 될 거 아닙니까? 시중에 N화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저 N, N절을 근간으로 일본은 수출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상승된 주가를 반영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이 되고 상승된 임금 가지고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이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N화 약세예요 그래서 아베가 취임하자마자 구로다 일본 BOJ 총재한테 당신 임무는 N화 약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비롯한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일본의 기준금은 0%란 말이죠 그리고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기축한다 그러고 일본 중앙은행은 아직도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니까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N화는 약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다만 조금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이런 N저가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킨 아까 말씀드린 아베노믹스의 어떤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N가씨가 떨어지면? 왜요? 왜냐하면 수출이 전만큼 잘 안 되는 데다가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N화가 약세하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하는 코스트가 높아져서 일본 경제 체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방증이 뭐냐면 일본의 경상수지가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3,708억 엔 그리고 지난 1월이 1조 1,887억 엔이에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연속으로 적자를 낳는데 이게 뭐냐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한 거라는 게 우리도 이제 그 영향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일본 기업들은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N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N화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N화 가치의 하락이 일본의 경기를 부스팅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악영향도 일본 경제에 있다 그런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본이 경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정보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예를 들면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8%인데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N화를 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뛰어버리면 금리가 뛰어버리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될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N화 가치의 하락이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에 좋은 그런 시기를 지났고 어쩌면 일본 경제의 체질의 약화를 반영한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BOJ의 구로다 총재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건지 올릴 수 없는 건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구로다 총재가 우리는 그래도 계속 완화적으로 합니다 일본 경제 부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사정은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올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본 정부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극도의 노령화 그리고 이 노령화가 가져온 성장률의 정체 그걸 살려보려고 N화 약세를 유도했는데 이 노령화라든지 이런 일본 경제의 어떤 생기는 살지 않고 N저만 됐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건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미국처럼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경제로 따라갈 건지는 정말 우리 경제 주체들 정부, 기업도 우리 같은 가계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 기업들이 특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상황인데 일본 N화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여행 자유화가 되면 일본에 갈 사람들이 많아지겠군요 그런 생각도 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랑 대비해서는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죠 쭉 보니까 대충 한 1100원대 위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빠졌네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한 3월부터 들어서는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00원당 N화가 100엔당 우리나라 얼마 하냐 할 때 1070원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1080원이거든요 고점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1070원쯤? 네 그러니까 한 7% 이상 많이 빠진 거죠 N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대비해서도 그렇죠 꽤 많이 최근에 빠졌다 워낙 약세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N화는 더 약세였다 더 약세였다 자 이렇게 뉴스 3은 전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나봐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